고맙습니다. 몸조심하세요 강검사님. 고맙습니다. 아파요?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로. 드디어 주인을 찾아왔네. 너 이 새끼. 좋네요 이 느낌.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강검사님이 물건을 찾아오게 하는 게 뭐 그렇게 썩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한 건데 강검사님은 이제 그냥 도망자가 되세요. 난 그걸 그냥 티비로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.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. 사람이 생각이 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뭘 먹을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사람인데 안 그래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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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